안녕하세요 팀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팀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팀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발가락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쉬다가 납치다가 도티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가? 뭐? 이거 뭐하시는거야 지금 8, 10, 7, 8 밥 밥 공밥 밥 밥 초밥 밥 밥 공밥 밥 초밥 밥 적밥 제가 급식화 채널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채널은 쉬고 있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식화에 있는 분들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복귀할 때 좋은 컨텐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급식화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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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